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가세요? 아주 좋아요. 오늘 바로 시작하는 거에요? 바로? 오늘은 3pics 챌린지, 뭐, 뭐... 훈련 좀, 하기 위해, 다 모았는데, 등산 체력 테스트 할 거 면 특이한 데 좋은 데 알고는 있어서 네, 적이 데려간 거에요. 그래서 오늘 트리픽스 챌린지의 첫 훈련이었죠 제가 또 정확하게 제임스랑 몇 번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미팅해요 밥을 뭐 쉬는 거 먹고 뭐 그런 거는 집에 가자마자 문자 와요 네일모레 훈련 바로 아침이 다섯시나 여섯시 새벽까지 출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악자들 바이 악자 아이들이 많은 아주 가파르고 험한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악자가 악한 악이다 여기는 못 간다 이런 분들이 악산이나 악산은 완전 이런 곳이죠 오늘의 요구는? 혹은.. 만약에... 음... so... we are... going to a mountain called 치악산 치악산? 오! 씨를 떠고 악을 써야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악 소리 나는! 예예예. 눈물 나려고 그런다... 시악산을 선택한 게 설악산이랑 비슷해서 이제 네 그렇죠 워낙 까빠라서 뭐 이거 힘들 때 아직까지 성격이 착하고 그런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코스 잘 잡은 거 같아요 산속 성격을 잘 잡은 거 같고 오봉길 대장님이 코스 잘 잡았대요 세계 남박 1인데 네 아 아주 좋네 네 음 예, so does anyone have any like concerns? anything like any worries or something like questions o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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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drive. I feel so short. 하하하하 데이비드가 진짜 작은 키가 절대 아니거든요. walk on my toes. I give you a piggyback ride. Yeah, that could work. 하하하하 Well, you're so tall, you're... Yeah, I'm going to sound like that. 하하하하 They need higher than that. Maybe I was like that. 하하하하 And then, and then during the week, like in the evenings or mornings, I'll go for like a... 하하하하 나 왔다. 감사합니다. 네, 왔습니다. 대장이 굴리니까 그냥 쫙 따라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와, 크다. 돈까스. 아,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네, 드세요. 네. 좋은 시간. 맛있겠다. 네. שה는 처음에는 시가에서 했었는데 다음 seriously 너무itié 저희 너희 ㅋㅋㅋ 스토리와 acabou 치기 시간 비커 Ber amis 제 상품에 대해 obligations 네 이거 아예 그래서 유니스 콩 콩 콩 콩 콩 도유성 그거 이틀에서 안 하죠? 아니요 엄청 이상해요 막, literally mind-blown for me to see someone cut through the fork like, wow! It just seems better manners like a very British looking thing It's better manners than straight through the fork Oh my god 그래서, 미국에서 삼성에서 사는 거 맞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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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직장인은 점심을 빨리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 느낌이네.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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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산책하기 위해서 에너지 꺼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 abre School 3주 3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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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 3주 5주 배가 덜 찼나 봐요. 하나 더 시켜 먹지 말아야 돼요. 도카스가 어떻게 되세요? 소스도 좀 아껴 먹어요. 아까 돈까스 드시면 다 찍어 드셨거든요. 잘 드신다. 도카스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레스토랑이 없죠. 그냥... 하이빙스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스크롤을 울려했어요. 작은 미니 쇼핑몰이니까. 여기 있어요, 클라이빙스테이. 오, 등산복도 파네요. 맞아요, 휴게소에 등산복 많이 팔아요. 오, 오. 오, 오. 내가 날아다니오. 그래, 우린. 여기입니다. 태어난 한국어. 천국아인 거에 origin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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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니엘서 잘穢는 이유. 빈산복을 제대로 입은 사람은 제인 수밖에 없어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드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화단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치약산에서 등산 가봤어요? 네, 살이 곱습니다. 어땠어요?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아주 곱습니다. 꿀팁, 꿀팁 주세요. 꿀팁, 꿀팁 주세요. 어떻게? 거기는 치약산 달라면 스틱도 있어야 하는데. 아! 스틱. Do you have sticks? I got some sticks. You might need some sticks. Do you want some sticks? 어. 야, 또 바로 사네요. 진짜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사장님 그날 많이 팔았어요. 사장님 아마 바로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이제 누가 줍은지 바라시죠. But maybe it's not. 핀드코스입니다. 아, 초. corticize. 하차산 가려면 이거 준비를 해야. large size.. R이 엑증하지? 엑증 R? 사장님. 아, A 지금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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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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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이거 조금 필요해요. You know? 이미, 이미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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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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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파란색을. 네. 와 와 참 다른 사람이야 그럼 한 번만? 한 방 9,000원 어... 가져주세요 아하 한 방 5,000원 아... 3,000원 다 해주세요 4,000원이나 가져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건 옷이 거의 없지 저희는 하늘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뭐, 너는 왜 이렇게 배운다고? 너는 왜 이렇게 배운다고? 너는 왜 이렇게 배운다고? 날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We always need to be prepared. Just in case. 할부 해드릴까요? 20월 해드릴까요? 모든 케이저 주세요. 모든 케이저 주세요. 지금 12개월이네요. 12개월이요? 이거 아직도 모든 계절로 쓰나 봐요.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꽉 채워서. 모든 케이저 주세요.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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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침에. 지식만 나. 와. He's going to come back and be like, y'all do you realize this isn't even a hiking store, r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l right. That was a successful trip to the Climaholic. 조나단 너무 싫어요 지금. Yep. You get any exciting items? All sorts of good stuff. We're totally prepared. We got goodies. So I know it's going to be really cold up there. So we're going to need some compression gear. In order to maintain our stability, because this is an AUK, so it's going to be really rocky. We got some more pulls. And I also brought my own. Yeah. And some compression gear. In our stability, because this is an AUK, so it's going to be really rocky. Yeah. Pulse. Pulse. I think we'll be fine. Are you sure? Without, withou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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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are. Yeah. How are we going to? I mean, it's really rocky, right? There could be icy up there, too. iar can even if it's a little bit icy I think like I think we'll be fine okay maybe in the middle of winter like okay maybe in the middle of winter like need them but like I reckon already like if we had a few warm days yeah I might get anything probably not but you know who knows maybe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Okay, well, let's go. Let's do it. 약간 시무랩해졌다. 아니, 뭐 오늘만 할 건 아니니까. 진짜 날씨 너무 좋아서. 글쎄요, 굉장히 화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정상 올라가면 그 경치는 정말 큰 선물이에요. 안 가봤잖아요. 아니, 나는 광고처럼 말해요. 저 그 프로그램 좋아해요. 영상 앨범 산 좋아해요. 그 프로그램 굉장히. 그렇죠, 대리만족. 충분히. 보면서 심지어 숨도 차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야, 잭슨 국립공원. 아, 장비 이제. 장비. 장비. 뭐라, MATC야. 조금로 찾아봐라. 왜요? 이형이 땀만 차고 뭐 더주면 큰일 나니까. 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이. 그럼요. This is a really thin light wind jacket. This will fold into nothing, but it just keeps the wind off. Like it's not actually waterproof, but like, gilet or vets. I'm talking about something like this. And so like if you're wearing like a short sleeve T-shirt, down jacket, and it packs again. 그거 잡고 피면 쫙 다운이 늘어나니까 피씁니다, 피씁니다. I have a little extra bit of 전화번호 좀 챙겨왔어요. 전혀 준비해주는 것 같다. 전혀 준비했었다. 전혀 사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도착해서 공연을 가봤다. 그 댄스에 왔다 갔다 왔다. 이 아들에게는 이 상탐에 전하고 왔다. 와우! 그리고 제가 도착해서 이 상탐을 했다.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5가지 다양한 한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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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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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aria 로를 이용하십시오. 이것이 저희 팀의 팀을 좋아합니다. 갈색으로 입을 예정합니다. 이 색은Jaug아으로 비례합니다. 오 모아! 첫 번째. 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올려주면 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예, 이런 말이죠. 당신은 아이들에게는 Barker 한번에 달려주세요. 아 귀엽다 그럼 저 이렇게 다 마스크 해도 되는 겁니다 다 용도에요 저게 저거는 마크가 있는거죠 여기가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요 제가 먼저 먼저 가기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제가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치에 닿을 수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거 맞죠? 그니까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모두의 즐거움, MBC에브리원